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주제는 과연 지금 이 강압수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번에 전 비서실장 전 형수씨가 이렇게 고인이 된 것도 검찰의 그런 강압수사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압수사가 과연 가능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두 번 정도 하신 분이 퇴임 이후에 검찰 수사를 아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분을 그때 만났더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혐의가 나올 때까지 이 별건수사라고 하죠. 계속해서 수사를 확장을 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니까 나중에는 진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충동이 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10여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강압수사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전재수 장군이죠. 그런 분들 죽음당하는 걸 보게 되면 웬만하면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검찰의 강압수사가 일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사건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무리한 수사 그런 참고인 조사라든지 피고인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개 또 변호사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무리한 수사가 과연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검찰 내부를 완전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지금 시대 분위기라든지 인권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강압수사를 받았을 때 대체하는 거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걸 미루어 보게 되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식의 과연 강압수사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야기죠. 그런 강압수사가 특히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에 그런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이분 자신이 이제 검찰 수이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요즘 검찰이 그렇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압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비밀이 없는 대명천지에 이런 표현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연세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저도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한 분이 지적하더라고요. 이게 명나라 천지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겠다. 혹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께 쓰면 우리 세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비밀이 없는 그런 대명천지에 명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천지에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비밀 녹음 기듬도 발달해 있고 함부로 욕도할 수 없는 수사 환경인데 그리고 동시에 또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그런 전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씨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수사관들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 가지고 cctv를 촬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뭐 강압수사 시비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5명이나 자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주장은 지금처럼 cctv나 비밀 녹음 기능이나 이런 환경 때문에 검찰이 과거처럼 강압수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검찰에 의한 압박감보다도 주변이 주는 압박감이 더 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스테리한 자살 사건만 늘어갑니다. 다음은 또 누구 차례입니까 이 악령의 드라마는 도대체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의 주장은 본인이 검사로 재직했고 또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검찰이 강압수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무모하지는 않다. 이번에 전형수 씨 사건도 단 한 차례 불러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했고 혼자서 출동했기 때문에 cctv라는 이런 걸 다 촬영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로 통보한 것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의 주장은 검찰에 의한 압박감보다도 주변에 의한 그런 압박감이 더 심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주변이 어떤 세력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죠. 저도 지금 이렇게 강압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렇게 강압수사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수사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문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할 때는 강압수사가 많았죠. 강압수사가 많았기 때문에 전재수 장군 맞죠. 전재수 장관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몇 분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저는 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